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생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일입니다 생일이라면 종교, 믿음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생일인데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참 소망이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참 불쌍한 인생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귀함을 다른 무언가에 빼앗긴 그런 마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일이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그저 나온 것을 생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택함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바로 생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일을 기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왠지 마음이 들뜨고 뭔가 기쁨이 막 넘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기뻐하는 크리스마스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주인공 없이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기뻐하는 대상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루미네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지 못하신 것 같아서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멋지죠 이 일루미네이션은 크리스마스에 분위기를 띄워주고 기쁨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인공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그것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데이트하기 바쁘죠 또 심지어 순수한 아이들조차 예수님이 아니라 선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의 생일의 본래의 의미를 빼앗아갔습니다 이루미네이션이 꼭 그렇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기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회사에서 스스로 놀라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고 이용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아가매로 다가매로 무시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식 중에 저도 모르게 나온 모습이었기 때문에 놀랐지만 그래도 바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손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님 이거 크리스마스 분위기나 정말 잘 팔리는 옷입니다 말해놓고 뭔가 이상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무식고 나온 말에 너무 당황했지만 바로 회개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것 보이지만 영적으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 분위기에 적합한 옷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거고요 제가 팔려는 옷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에 마리아가 입었던 옷이 아니에요 옷이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영향이 정말 크다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이 현실을 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바른 모습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만으로만 향하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육적인 기쁨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쁨에 한계가 있고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진짜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세상의 크리스마스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크리스마스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죄의 해결과 영생을 통해서만 온전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미여 소주가 미고몰뜨리고 그리고 男을 그 이름은 임마누엘 라고 약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神様가 우리와 함께 오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에 돌려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며 죽음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으로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분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으십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드려주길 원합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도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것은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왕의 왕 되시기에 왕을 위해 드리는 그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드리지 않고 엎드려 경배하며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내가 기뻐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되기를 선합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